2주의 아 엄마야 어 왜 안 나와 아 거기는 요즘 물을 잠깐만 왔어 아 거기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 선물로 이럴까 정말 받았거든 아 나 왜 사냈지 상상 한 번만 아무리 물통이 있어도 여기서 받을 수가 없어 지뢰물을 선물로 담아둔 학교에서는 물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? 아시아 ... ... ... ... ... ... 쉽게 잘 먹었지만 가 rev. libraries実가 ,, ,, 전부 ,, ,, ,, ,, ,, RUN 한글자막 by 한효정